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방송 보실 때 가능하면 좋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제가 연말까지 한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또 구독도 많이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직 인선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정위원장에는 강수진 전 검사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에는 박문규 이 두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강수진 고려대 교수의 경우에는 과거에 98년도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고 그리고 법무차관 이노공 차관하고도 카풀까지 같이 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보장하는 국무조정실장 여기에는 박문규 전 기재부 2차관 현재는 수치립은행장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박문규 수치립은행장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추천했고 2018년도에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우연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강 인사가 이제 마무리됐어요. 이미 주미대사에는 조태용 의원을 임명했죠. 그래서 이제 조태용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퇴를 했습니다. 전 외교 차관입니다. 그리고 주 1대사에는 윤동민 전 국립외교원장. 그 다음에 주중 대사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재호. 그리고 주로 대사에는 장호진 전 장관 특보를 내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주재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끝나면 곧 부임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민 전 원장은 일본 게이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외교 전문가이고 박근혜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한일정책협의 대표단 멤버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일본 관련 전문가로 통하고 있고 정재호 교수는 미시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살아있는 미중관계연구센터 포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죠. 그리고 홍콩에서 또 수년간 연구해서 중국어도 굉장히 능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교수를 임명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미중을 다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이었다. 그리고 충암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대사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는 장호진 전 특보는요. 외시 16회 합격한 정통 외교관 출신인데 동국가장 주로대사관 정무참사관 그 다음에 북미국장 북핵 외교계획 부단장을 지냈고요. 서울 성동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주요 인사들 통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지금의 원내대표가요. 매일같이 지금 법사우위원장 자리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페북에 지난 5년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의 의지했고 득세한 극단주의자들이 다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본복했다. 작금의 민주당 위기는 선거패배 때문이 아니고 선거패배는 위기의 결과에 의지의 결코 원인이 아니다. 위기와 극단주의 약순환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직면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선제에서 말이죠. 김기현 징계안 잘못됐다. 가처부 신청을 인용해줬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검수한 바 역시 철험회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김 의원에 대한 탈법적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던 비상식적 힘자랑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민주당은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부디 지난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라고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극단주의자들에게 휘둘리며 과거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헌재개혁과 같은 현실 도피적 구호를 내놓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분석기사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시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가장 큰 득표율을 올린 그런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녀들이 국민의힘을 떠났는데 오 시장은 또 이대녀 여심까지도 잡았고 그 다음에는 박영선과 작년 재보궐선거 때 뒤졌던 5개 동에서 마저도 전부 다 싹쓸이를 했다. 그래서 서울 426개 동을 전부 다 싹쓸이한 그런 오세훈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와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이 원인이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좋아서 1등을 한 건지 압도적으로 아니면 민항 후보가 지금 역대 최약체 후본데 최약체 후보를 맞다 보니까 이렇게 선전선승한 것으로 되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치평론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 내용을 분석해 드리면 우선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이번에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건데요. 어제 금요일날 나왔던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앞으로 시정과 도정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오세훈 시장을 20%를 뽑았고요. 또 똑같은 비율로 공동 1위인데 김동현 경기지사예요. 그런데 서울고주 응답자만 놓고 본다면 오시장은 48%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당내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는 오시장이 가장 유리한 고주에 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4선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을 취해한 나머지 시의도지사 후보 가운데서는 오시장이 59.05% 제일 높은 득표율을 올린 거죠. 영호남이 당연히 7,80%씩 다 봤으니까. 그래서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전부는 물론이고요. 426개 행정동 가운데서 425개 투표소 전부에서 송영길 후보를 앞섰어요. 그런데 지난번 박영선 후보하고 비교해 보면 박영수 후보는 5개 동에서 오시장을 이긴 바 있다고 합니다. 창신 2동, 성산 1동, 화곡 8동, 구로 3동, 항동. 그런데 작년 재보궐선거 투표 때는 57.90%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59.05% 약 그러니까 1.1% 정도를 더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 30대 남성은 국민의힘에 투표하고 20, 30대 여성은 민장에 투표하는 쏠림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 오시장의 경우에는 20, 30대 여성표도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시도지사 후보들이 20대 여성, 30대 여성으로부터 각각 30.0, 42.2% 제지를 받았는데요. 오시장은 약 10%나 더 받았대요. 그래서 20대 여성한테는 37.4% 그리고 30대 여성한테는 51.5% 그리고 구청장은 민의당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시장을 뽑는 교차 투표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에 야전사정관을 자처하면서 구청장 그리고 시구의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진수희, 최재형, 배현진, 조수진 이런 전현직 의원들도 합류시켜서 캠프에 또 지원 유세 활동 그래서 전통적 강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은 서북권을 집중 공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장 덕분에 시구의원 선거도 크게 앞선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장의 당내 입지는 더 단단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시장은 당분간은 시정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6월 2일 날 직무복귀를 했는데요.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간 시정이 어떻게 정체되어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 나아졌는지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무겁다. 당분간은 구상을 가다듬는데 시간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정을 하겠다는 각오가 10년 정치 휴직이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다. 4년 동안 약자와의 동행에 중점을 둘 것이고 국민의힘 기존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 확장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압승이 정말로 오시장에 대한 유권자 선호가 커진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약세로 인한 반사기인이냐 이거를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군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시장의 약점이 없는 강한 후보이긴 봤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는 중도직 입장에서 찍어져야 할 이유가 없었던 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대 서울시장 후보정 최약체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호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호남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또 달라졌다. 이런 거는 여러분께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호남의 무소속 당선자들 검수한 박 다수당 횡포라더라. 그래서 이 무소속 후보들도 이번 대거 당선대는 이변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정현 그중에 이정현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국민의힘 후보들 이번에 다 15% 이상을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달라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국민의힘의 정당 득표율도 민주당에 이어서 이유를 했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득표율도 15%를 넘어섰고 그래서 대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소속 강세가 굉장히 셌다. 그래서요. 전북의 경우에는 무주임신 순창 세 곳에서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는 목포 순천 광양 강진 진도 무한 영광 일곱 군데에서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2018년 최선 때는 일곱 군데 있었는데 세 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은 곧 당선된다. 이런 오만을 보려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후미리힘의 약진 그리고 무소속 후보의 대거 당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정현 지사가 느낀 소외는요.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도 판선 기비도 안 보이니까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정현 후보는요. 지금 전남지당 선거에서 18.81%를 받았는데요. 보수 정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2030세대부터 일어나서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민주당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서도 어른들이 겁을 내고 침묵할 때 아이들이 임금님이 벗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모습은 전남 2030세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선거연수를 중에 말이죠. 민주당이 공천으로 주권자를 우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거센 항의로 거의 돌팔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요. 민주당을 비판해도 2030 젊은이들이 커피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굉장히 호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광주 순천 등 호남에서 본인이 6번 출마했는데요.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욕을 듣지 않은 유일한 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내내 정치의 전남이 아닌 삶의 전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고 또 여기에 유권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여야가 있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욕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영광군수에 당선된 강종만 당선인 민주당의 의원 숫자가 많다고 자만에 빠졌는데 대선 패배 후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 검수 완방만 해도 현장에 가보면 다수당 횡판이냐 이런 소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한다. 이렇게들 비판을 하는데 유권자를 표찍는 기계로만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 다음에 순천시장으로 무소속 당선된 노관교 당선인은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서 대선에서 혼이 났는데 대선 이후에도 세신하지 않고 더 심하게 하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절차로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게 아니라 후진 절차로 당 마음대로 후보를 내놓으니까 무소속이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다. 지역민이 엄청나게 분노했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내가 1만 8천 표 가까이 이겼겠느냐. 이번엔 57.77%를 받아가지고 민주당 41.90% 후보에게 13%나 앞섰어요. 그리고 또 목포시장에 당선된 박홍렬 무소속인데요. 뭐니뭐니에도 공천 부장력이 많았고 대선 때 통합농을 부르짖더니 정작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다 배제해버리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광주 투표율이 30.7%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 비판을 한 바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기적으로 감싸가지고 탄핵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사랑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혁신하지 못하고 대선 패배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걸 보면서 그냥 투표를 안 하겠다고 37.7%로 냉정하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호남에서의 민주당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민주당 온라인 판에서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인데 민주당에서는 수박, 똥파리, 양아 이런 언어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말이죠. 이 수박은 뭐냐? 민주당인 척하는 보수인사. 왜냐하면 수박 색깔이 속은 빨간데 겉은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불이면 빨간색이니까 아 이거 보수파야. 이런 사람이 이제 수박. 그리고 똥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친문제이면서 반이재명인 사람이 똥파리. 개혁의 딸, 개딸, 양아. 양아들, 양심의 아들. 이게 양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모르면 말이죠. 모르면 민주당 안에서는요. 간첩이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말들이 말이죠. 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친민주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단어가 바로 단연 수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 아웃을 많이 외치고 있고 재명인의 마을이 이제 이재명 팬클럽이잖아요. 여기에 수박에 들어간 글이 지난 3일 바로 어제 하루 동안에만 900개바가 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똥파리도 굉장히 지금 유명하다고 그래요. 똥파리.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수박과 똥파리가 문제야. 수박과 똥파리 다 쫓아내자.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또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 2030 젊은 여성층 이분들이 이제 개딸, 개혁의 딸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딸과 비슷한 의미의 파생어가 양아 즉 양아들, 양심의 아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40, 50은 개삼촌, 개이모. 그런데요. 이 개자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영 어색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은호사용. 2000년대 열린우리당 때 많았었죠. 그러니까 당내 실용파하고 개혁파가 싸울 때 난민구파, 실용파하고 백받이파, 개혁파. 이 백받이파가 누구예요? 바로 유시민이에요. 유시민. 자 이렇게 해서 이 은호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제 방송 많이 알람을 설정해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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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